인터넷으로 대변되는 ICT 기술은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변화시켰는데 각종 OTT가 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최고 경영자는 2015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향후 20년 동안 선형 TV 시장이 매년 축소되고 스트리밍 서비스 등 인터넷 TV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는데 전통적인 방식의 TV 방송의 자리를 OTT 등으로 불리는 비선형 TV가 그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예측인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OTT 서비스의 장점이 뭔지 궁금한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OTT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왓챠, 넷플릭스, 훌루 등은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이상 방송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VCR, PVR 예약 녹화의 불편함을 감수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 드라마의 다음 화를 손꼽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몰아보기에 익숙해진 세대는 주말에 날을 잡고 전편 시청에 나서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폭식 포금을 뜻하는 빈지와 워칭을 합친 빈지 워칭 같은 새로운 용어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시리즈 전 회체를 한 번에 공개하는 넷플릭스로 인해 자리 잡은 시청 문화입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의 양과 질이 기존 방송사에 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훌루, 넷플릭스와 같은 서비스는 기존 방송국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 또는 그 이상 양질의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다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추천 프로그램은 콘텐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충분한 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했던 넷플릭스는 플렉스 파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이 말하기 전에 원하는 콘텐츠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추천을 받은 콘텐츠를 시청하는 비율이 75%에 달하는데 이것이 비디오 대여 업계의 골리아스로 불렸던 블록버스터를 무너뜨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OTT는 비용마저도 저렴합니다. 수많은 콘텐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데 가격은 기존의 TV 방송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뒤늦게 뛰어든 애플 TV는 4.99달러에 런칭했으며 디즈니는 6달러, 넷플릭스 프리미엄도 12.99달러이면 4명의 가족이 동시에 접속하여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유료방송 가입자가 월평균 100달러 이상을 지급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것은 일견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장점 때문에 사람들이 OTT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